효행성 안녕하십니까? 효행성 오늘은 세 번째 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은 어떻게 좋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바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기분과 관련된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효가 된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효도로 가는 길 서로 상생하는 우리 경로효친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번 시간에 효가 되기 위해서는 친해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여행 말씀드렸고 특히 여행 중에서도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라난 고향, 태어난 곳 또는 추억이 있는 곳을 여쭤봐서 함께 하신다면 최고의 친해지라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친해지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요? 친해지려면 서로가 가까우면 되겠죠. 가까우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분이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우리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가 서로 기분이 좋다면 아마 자연스러운 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보면 화면에 어떤 그림이 있나요? 굉장히 웃는 얼굴과 그리고 뭔가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힘도 생깁니다. 우리는 기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감정이죠. 그리고 감정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기분이 좋으면 효가 된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서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삼각형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삼각형에 자세히 보시면 뭔가 옅게 있는 것이 보이죠. 우리가 씨질과 날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삼각형의 구도는 세 변이 있죠. 이 세 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이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족과 사회 구성원 속에서 서로 상생, 상생이라는 말씀은 바로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상생하면서 그리고 경로효칭이라고 하는 효가 우리 사회에 잘 뿌려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자네가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이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주어진 환경에서 그 내용을 먼저 인지한 분들이 결국은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네가 먼저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먼저 자녀나 주름에 있는 청소년들이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실천해 주시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고혜성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저는 굉장히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내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분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50점 맞은 시험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만약에 자녀나 손자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맞아 봤어요. 뭐라고 할까요? 막 나무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손자에게 정말 평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손자 이름이 태양이거든요. 태양아, 오늘 50점 맞았구나. 정말 잘 맞았어.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맞으면 60점 되겠네? 50점 만나러 고생했어. 다음에는 한 문제 더 잘 맞을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손자는 어떨까요? 마음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나무라는 것보다는 저는 50점 맞은 부분을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또 얘기해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하더라도 그 한 부분까지만 우리가 칭찬해주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화면에 있는 글자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싫은 말, 꾸짖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전혀 안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한 번으로 끝내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 그리고 칭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자주 여러 번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얼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소 지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칭찬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봤던 그러한 도장이 하나 있죠. 아마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나 어떤 내용들을 보고 오게 되면 다 힘쓰니까 찍어주는 도장입니다.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이죠. 왜 찍어줄까요?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있죠. 오늘도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너는 좀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우리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나 또는 상대방이 기분이 좋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있는 글자도 같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잘 해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네. 너 정말 대단해. 잘했어. 응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젠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겠구나. 다음에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없어서 할 때 어쩌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절에 자신감이 없어서 하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공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감을 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말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지금 어떨까?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 두 번째. 그래 너의 마음 나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안다는 표현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또는 우리는 또는 우리 가족은 너를 항상 응원하고 있단다. 힘내.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만나는 사람들. 어쩌면 친한 친구일 수 있고 동네 분들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난 너를 보면 기분이 참 좋아져. 좋아진다. 좋아지고 있구나. 다양한 표현법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좋은 호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기분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좋게 해주는 그러한 언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에 있어서 나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나의 언어 온도는 몇 도일까요? 과연? 왼쪽에 있는 뜨거운 온도?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차가운 온도일까요? 본인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차가운 말을 하면 어떨까요?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냉정하다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말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열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안됩니다. 너무 차가운 말이나 너무 뜨거운 말보다는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그러한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언어는 긍정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줍니다. 슬픔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차가운 말은 뭘까요? 부정적으로 가겠죠?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먼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제가 배려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입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 어떨까요?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두루미에게 어서와 두루미야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를 건넸죠. 초대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두루미가 뭐라 할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어때요? 눈만 동그랗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수 없어 그래요. 여우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두루미는 부리가 길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초대했으니 뭐라고 말을 못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현상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상대방이 어때요? 많이 좋은 음식을 정스럽게 아무리 준비했더라도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두루미가 화를 내고 도망을 가거나 또는 화를 내고 어떤 나쁜 말을 했으면 두리의 사이는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제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여우는 두루미의 그런 상황을 얼른 파악을 한 거죠. 두루미는 부리가 길어서 접시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없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숟가락으로 떠서 두루미의 입에 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먹여줄게. 가만히 있어. 하고 입을 벌리게 하고 넣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은 뭘까요? 여우가 두루미의 상황을 잘 살피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두루미는 뭘까요? 여우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배려하는 겁니다. 욕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상대방이 뭔가는 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다려주는 마음. 우리는 바로 배려해 주고 여유를 가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면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서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맞는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효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따뜻한 언어와 그리고 배려해 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분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서로가 기분 좋도록 우리가 좋은 언어와 그리고 따뜻한 말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로서 대해 주신다면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자녀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